주식시장, 마감시장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김현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글라스 진행자는 흔치는 않죠? 당황스럽습니다. 계속 눈 감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모습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떨어질 것 같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올랐죠. 시작은 미국 시장 하락의 여파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64%, 코스닥은 0.68% 하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 마감했던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재정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안에 대해서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유로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다 스톱되는 그런 부분들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의구심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초반에 굉장히 조금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독점금지법 관련된 규제 강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테크 주식들 어떻게 보면 이 테크 주식들이 나스타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미국 시장의 상승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테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었고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일반적으로 빅테크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큰 회사들 구글 같은 회사들이 대체로 친 바이든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바이든이 되면 또 이런 회사들에 대한 반독점이 더 심해질 반독점 규제가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세금 약간 올릴 것 같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독점법 관련돼서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제 주축을 이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테크 주식과 내 상관관계는 약간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 테크 주식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워낙에 최근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엽종 불문하고 정말 이제 점점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들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해계머니 다툼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그런 산업 간의 이런 침범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권과 기업 간의 이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앞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익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기관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차익거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히 이제 기관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시장에서 기관이 4,296억 원, 4,300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 대부분이 금융투자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차익거래 매수, 차익 매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4분기는 배당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융투자가 지난 9월 25일 그러니까 추석 전이죠. 전월화. 이때부터 어제 하루 286억 원 매도한 걸 제외하고 오거레일을 매수를 했거든요. 얼마나 했습니까? 누적으로 1.1조 원. 네. 1.1조 원의 누적이니까 오거레일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약 2,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겠죠. 하루에. 굉장히 이게 매수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272억 원 순 매수. 반면에 개인이 무려 1조 2,972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 이 부분이 이제 벌써부터 개인들의 그런 매도를 이끄는 거냐. 이 부분들을 좀 앞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5일 만에 거의 1조 3천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 부분들을 물론 이제 차익 매수로 매수를 받쳐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3억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물론 오늘 기재부 총재, 경제부 총리가 기존대로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국정감사에서 이제 정치권과 어떤 타협을 할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또 뉴스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결국은 유예 될 것 같다라고 혹시 예상들 하십니까? 아니면 아 이거 이대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제만 해도 약간 찌라시로 도는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압력을 받아서 국민의 압력을 받아서 뭔가 조율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부인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3억도 문제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3억이 아니라 직계, 좀비 속에 관해서 3억이잖아요. 그건 아마 좀 뺄 것 같긴 하던데요. 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주식 나 뭐 사는지 공유를 하십니까? 정 프로님은 이제 아버님한테 저 오늘 뭐 샀어요 얘기하십니까? 아버님 안 계십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사실 어머니는 이제 뭐 주식 투자 안 하시고 뭐 저희 애들도 아직 뭐 주식 투자할 나이는 아니긴 한데 뭐 저야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실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일일이 여쭤보고 하긴 좀 쉽지는 않아서 아마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도 아마 이건 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빠지더라도 사실 3억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네, 이제 뭐 작년에 이제 10억 계속 내렸잖아요. 계속 100억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10억까지 내려왔는데 이 10억만 돼도 지금 한 11월, 12월 달에 수급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3억은 정말 특히 이제 개인 비중이 큰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일 만에 이제 5, 6일 만에 지금 개인이 1조 3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이 3억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나오는 매물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971억 원 매도했고 기관은 4,296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3,453억 원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679억 원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내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네, 내일이군요. 드디어. 네, 삼성전자 내일입니다. 실적 발표 내일이고요. 삼성전자는 장전 8시 반경 보통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LG전자가 이제 장 마감쯤에 실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최근에 가이던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라는 지금 분위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2위가 LG화학입니다. 계속해서 물적 분할 이후로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있어요? 네, LG화학을 매일 같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사는 거죠, 여기는? 일단은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면 사실 이게 물적 분할 자체로는 사실 부정적인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다 분할 회사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부 남겨놓고?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BM이나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양극제나 이런 거 하는 회사들처럼 LG화학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LG화학에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 단, 수직 계열화해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 모듈이나 이런 쪽을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되는 거는 LG화학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모듈 부분을 분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금을 물론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듈 회사는 지금 완성차 회사들과 합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리하는 게 훨씬 그런데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G화학이 전부 넘겨주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꼬시는 건 아니죠, 개인.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를 3위로 234억 원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LG전자 155억 원, FNF 98억 원. FNF는 뭐 한 회사입니까? FNF 우리가 알고 있는 MLB, MLB 모자, 디스커버리 브랜드. 그 회사를 많이 샀어요? 네, 그 회사를 오늘 거의 100억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LG인노텍,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순으로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기관은, 오늘 기관이 많이 샀잖아요. 사실 기관이 뭐 사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기관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1187억 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302억 원. 그리고 하나솔루션 176억 원, 셀트리온 176억 원, KB금융, 카카오, 포스코, LG화학, 현대차,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오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등은 동시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70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도 73억 원 매수를 했어요. 개인만 302억 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데 항상 저는 가끔 궁금한 게 크게 세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왜 늘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가고 개인은 따로 갑니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꼭 같이 간다기보다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보통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물론 외국계 창고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국내 창고로 주문을 오더를 내리면서 매수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하면 그 정보가 제일 먼저 증권사로 들어오겠죠. 기관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뉴스플로우를 제일 먼저 취득을 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 포지션도 많죠. 외국인이 사주니까 그때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주니까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플레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꼭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오늘 시젠 121억 원 매수했고요. 콜마비엔에이치 97억 원, 오스코텍 71억 원, 펄어비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KMW, HLB 생명과학 등으로 순서대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헬릭스믹스도 많이 샀네요. 헬릭스믹스가 오늘 외국인 9위 매수 9위. 그다음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12 이렇게 가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레고캠바이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51억 원. 그리고 서울반도체 50억, 펄어비스, 오스코텍, 삼천당대약, 콜마비엔에이치, 메지온 순서대로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코스타에서 기관 외국인 동심 매수 종목들이 좀 많아요. 콜마비엔에이치, 서울반도체, 펄어비스, 오스코텍, 오스테 임플란트 등은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국콜마랑 비슷한 회사예요? 한국콜마, 그러니까 한국콜마홀딩스라고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지주회사 밑에 한국콜마가 있고 그다음에 콜마비엔에이치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한국콜마는 아시다시피 화장품 만들어줘요. 네, 화장품 ODM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콜마비엔에이치는 이제 건기식, 관광기능식품. 그 부분을 이제 애터미 다단계 회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단계 회사. 애터미. 애터미가 제일 커요? 애터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 말고 국내 토종으로는 애터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다단계 회사로. 여기는 이제 그냥 합법적인 다단계인 거죠? 그럼요. 애터미 같은 경우에 애터미 향 비중이 크거든요. 콜마비엔에이치가.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최근에 중국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콜마비엔에이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기관외국인 선호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저희 친형이 예전에 다단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입니까? 예전입니까? 한 20년 넘었죠. 그때 한참 막 그 이상한 정장 입고 다니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선글라스는 거기서 사신 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안구건조 때문에 잠깐 산 거예요. 최근에. 그때 하여튼 좀 자석 장판 엄청 누웠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3개인가 있었는데 3개의 전기장판이 6개인가 깔렸고요. 자석요 뭐 해갖고 하여튼 온 집안이 자석 천지였습니다. 이게 약간 다단계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다단계 회사인 아메이나 허벌라이프나 허벌라이프?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애터미 같은 회사는 특히 애터미 같은 경우는 온라인만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온라인만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단계 회사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광고 선전비가 없죠. 광고를 안 하잖아요. 방판이니까. 광고를 안 하는 대신 그 광고 선전비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꼭 다단계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요. 여러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추석 이후로 계속 많이 줄고 있어요. 코스피가 8.8조 원. 10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2조 원 줄었고요. 코스탁은 10.4조 원. 어제보다 0.4조 원 줄었는데요. 합치면 이제 19.2조 원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이. 한창 많이 나올 때 30조 원을 상회했잖아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은 지금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줄었다는 건 거래를 주로 많이 하는 주체가 누구죠? 개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매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 그 줄었다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이 대주주 요건 이 부분이 지금 추석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추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주는 상황에서는 종목장세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거래대금도 잘 유의해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큰 개인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큰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장세를 이끄는 거잖아요.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끌어서 거기를 따라가는 매매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죽고 있다. 죽는 이유는 대주주 요건이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물론 추정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바로 꼭지의 신호다라는 정프로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터져야지 꼭지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더 안 떨어지겠구나 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바닥을 만들잖아요. 꼭지도 마찬가지겠죠. 거품이 나올 때는 꼭지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겠죠. 잘 아셔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공 가능성 그 부분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신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래서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력, 수소 이런 쪽이겠죠. 태양광. 그래서 이제 오늘 유니슨 6.04%, 두산 퓨어셀, 하나솔루션 5.44%, 태웅, 세진중공업, CS윈드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 올랐습니다. 기관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 차익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기관들은 이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패시브 펀드, 패시브 자금, 시장을 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 매수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오는 것도 시총 1, 2위. 시장을 산다고 봤을 때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업종 대표주들, 예를 들어 IT의 삼성전자, 금융의 KB금융, 다음에 IT 쪽의 삼성 SDS, 다음에 철강의 포스코. 이른바 대장주들. 그렇죠. 대장주죠. 조선주의 한국조선해양, SO1,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아웃포폼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화웨이의 반대급부.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갤럭시에서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던데. 요즘에 보조금 엄청 때린대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10%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는 스마트폰에 전체의 10%도 안 되는군요. 물론 폰 자체는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폰 위주로 팔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수로 놓고 보면. 인도 뭐 이런 데. 인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팔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 특히 화웨이랑 경쟁하는 지역. 유럽. 폴란드 같은 나라는 화웨이가 원래 1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약진할 수 있겠죠. 그런 폰의 포지션이 양 중값 포지션이거든요. 이번에 갤럭시 S20 FE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잖아요. S20 FE. 네. FE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껍데기는 보급형 같은 껍데기. 플라스틱. 네. 껍데기는 보급형 같은 껍데기인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이제 모바일 CPU라든지. 그런 건 좋아요? 네. 그런 거는 최신 사양이 들어갔거든요. 네. 주사율이 120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실속형으로 늙어 넣고 뺄 거 빼고. 그러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름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출시됐으니까. 그게 좀 잘 나갑니까 요즘에? 네. 요새 이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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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싼 티 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껍데기가. 근데 이제 껍데기는 어차피 케이스로 숨기면 되니까. 주로 이제 학생폰으로 많이 나가는군요. 네. 이게 100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100만 원 가까이 하나 보죠? 요새 근데 폰이 거의 프리미엄 라인은 130에서 200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80 정도의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화웨이랑 어떻게 보면 싸우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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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게 FE가 해외에서도 잘 팔릴 가능성.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네. 네. 삼성전자에서 이런 화웨이랑 경쟁하는 쪽에 내놓는 폰들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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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주. 뭐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이겠죠. 네. 그 중심으로 종목들이 요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동호 나나텍 오늘 14.34% 자화전자 9.06 해성옵틱스 5.83 드림텍 4.21 옵트론텍 4.01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루 걸러 하루씩 꼭 특징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크하면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어 아직도 늦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화학 섹터의 강세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효성화학이 오늘 5.2% 금호석유 4.08 큐켐스 3.37 대완유아 1.37 롯데케미카 1.41 등 최근에 화학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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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실적. 그래서 화학주가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자동차에 꼭 필요한데 앞으로 특히 자동차 쪽으로 많이 커질 분야가 MLCC거든요. MLCC.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MLCC. MLCC 좀 얘기 좀 해주시죠. MLCC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가 이제 1위거든요. 2위가 이제 삼성전기죠. 그리고 이제 MLCC가 그 저 뭐라고 합니까? 그 회로 들어간 그거죠? 네. 회로에 들어가는 굉장히 기판 같은 거? 네. 기판 안에 들어가는 그 조금조그만 거 있죠. 조금조그만 거. 네. 설명을 드리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조그만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게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장용으로 전장용이라고 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몇십 배가 들어가거든요. 한 차당.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장용 MLCC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무라타가 1위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이제 전방회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IT 쪽에 들어가는 MLCC 비중이 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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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용은 아직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천진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 MLCC 공장은 온리 전장용. 그래서 올해 말에 예정은 올해 말에 완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맞다면 그럼 내년부터는 이 전장용 MLCC 생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역시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제 계속 5G로 넘어가면서 또 MLCC가 또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MLCC 이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대표주는 삼성전기고. 삼성전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이쪽 MLCC 시장에 진입했어요. 네. 그래서 아모텍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화콘덴서. MLCC는 참고로 그겁니다. 그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퍼센으로요. 적층콘덴서. 적층콘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삼화콘덴서잖아요. 콘덴서. 네. 그래서 삼화콘덴서는 전장용 비중이 큰 회사고요. 그래서 MLCC를 좀 잘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자동차와 IT 스마트폰에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방산업 중에서 최근에 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대표적인 업종이 두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화학. 맞습니다. 자동차와 화학입니다. 실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최근에 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전방산업. 그렇죠. 모터랑 케미컬이죠. 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시행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신차가 나오는 것들이 다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차 사이클이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네. 미국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들. 여기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으로 전기차에 수혜받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 말고.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 조금 외면받아서군요. 네. 외면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차 벤더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성우하이텍이라는 회사가 가장 커요. 성우하이텍? 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납품하는 회사 중에 1차 벤더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성우하이텍이라는 상장회사 중에서 성우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PBR이 지금 0.4대입니다. 0.4? 네. 그러니까 PBR이 뭔지 아시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프라이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가치 대비해서 1이 청산가치잖아요. 그런데 1도 안 된다는 것은 청산가치만도 많이 못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나 수속차로 넘어가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그런 부품 납품하는 데들이 미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면을 당했던 거죠. 외면당한 이유 중에 또 큰 게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못 갔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못 간 건데 현대기아차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쪽에 서서히 관심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아. 투자자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왜 이렇게 싸?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래하는 납품차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많아요. 글로벌한 회사들이 다 납품해요. 그런데 맨 끝에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넣는데 그냥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회사도 물론 비중은 작겠죠. 테슬라에 납품하는 비중이 뭐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다 대응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성우하이텍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회사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을 말하는 거지 제가 성우하이텍을 사시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수소연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듈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네들이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 이런 것도 다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SL이라는 회사도 있고 화신이라는 회사도 있고 화신 네. 뭐 대유 AP, 서연 2화 기존의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요 벤더들이거든요. 서연 2화? 네. 이런 회사들의 PBR을 보시면 다 0.5 이하예요. 0.2짜리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되게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까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약간 유동성 장세는 약간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파월이 계속 통화 정책 얘기는 안 하고 통화 정책의 대변자가 재정 정책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 정책은 지금 트럼프는 오늘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한 거고 그래서 그럼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거 아니냐.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실적 장세 가야죠. 기대만 있는 그런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숫자 보고 들어가야죠. 이제는 좀 저평가된 또 전방 산업이 좀 살아날 만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나 화학이고 그쪽에 자동차 부품 주식들도 한번 쳐보시면 차트를 한번 쳐보시면 다 한 5, 6년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 올라오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거래량이 6년 거래량 중에서 최고치예요. 최근에 다. 그렇습니까? 6년 내 최고다.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서 거래량이 일어나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손바김이 나오는 거니까. 업 투 식스 이어 하이. 그런데 이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다 쳐보시면 다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부담도 없어요.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 저 PBR 중형주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학 업종이겠죠. 화학 업종에서는 이제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원래 삼성 정밀화학이었는데 이제 삼성이 롯데한테 팔았죠.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수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이제 수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이 수소의 단점이 수소를 이제 이동시켜서 필요한 데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이동수단 중에 이제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보고서도 오늘 나왔거든요. 그 암모니아를 하는 회사가 롯데 정밀화학 휴캠스인데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좀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안유아나 송원산업 국도화학 이런 좀 중형주 라인에서 최근에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동차나 화학 업종 이 종목 제가 나열을 몇 개 해드렸는데 이들 종목이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저희 채널에 보시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빌드업 오젓다리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종목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 김형규 관장님은 크게 부담 없는 게 오늘도 한 50개 얘기를 했으니까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큰 부담 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을 사라거나 아니면 추천하거나 이거 사면 오른다거나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해보시고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부분이 양호한 전망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을 관심을 갖자. PBR 낮은 거. 그래서 어디 보라고요? 다시 한 번만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카카오톡의 채널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 종목들을 언급한 종목들이 사실 이게 대표 종목들이에요. 뭐 그냥 정말 원래 이전에 한 번씩 업종이 좋았을 때 다 많이 한 번씩 이름을 알렸던 종목들 그리고 탄탄한 종목들, 업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이런 거 얘기한 거니까 이런 거는 크게 부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다 차트를 종목별로 차트를 쳐보시면서 보시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개인들은 조금 더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성장 이쪽에서 약간 실적을 좀 보관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있는 섹터는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런데 이제 성장 대신 이게 비중이 비중이 옛날에는 이제 8대 2였으면 이게 7대 3 정도로 이제 좀 분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까지 오늘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저녁 시간에 한 2만 분 정도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기준으로 들어와 계시고 저희 페이지 2의 팟캐스트 팟빵에서는 한 2만 5천 분 정도가 아마 현재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잠시 저희가 광고 살짝 듣고 올 건데 그때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되는 게 오늘 허재환 연구위원께서 허재환 연구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 연구와 시장 연구하느라고 몸을 못 챙겨서 굉장히 지금 허약해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주고 가실 거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현경 과장님 오늘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네.